긴급 사태다. 우리 회사 소유의 장거리 열차 발더에 대한 습격 계획이 밝혀졌다. 적의 정체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선두 차량에 실린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가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. 다음에 열차가 정차할 해분주록의 보급소에는 자폐물이 될 만한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. 적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습격 포인트라 할 수 있다. 속히 열차를 납질러 보급소로 이동해주길 바랍니다. 어디까지나 선두 차량의 안전에 출무섭니다. 레이븐의 활약을 기대하겠다. 보급사에 도착했습니다. 보급사에 도착하십시오. 유리군이는 기계에 도착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